흑돌 도적을 전부 죽일까? 모든 게 끝날 때까지 버티고 서 있을 것 히힛 1 2 3 4 4 5 5 6 6 11 12 13 14 16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. 힘을 합쳐, 힘을 합쳐, 힘을 합쳐, 힘을 합쳐 힘을 빼야 하는 거예요. 힘을 합쳐, 힘을 합쳐, 힘을 합쳐. 힘을 빼야 하는 거야. 어? 뱃뱃뱃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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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